Q. 헬참 파티 일단은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헬참 파티와 헬참 파티 그리고 태댕루야 이 두 작곡자예요 그렇죠 이거 만들어서 그러다 이건 헬참 파티를 만들었고 테댕스까지 만든 그런 사람들인데 이거 약간 작가의 제작 의도 그런 거 있을 거네요 어떤 느낌이에요? 어떤 걸 의도한 건지 라인, 멜로디 라인? 그런 거 아무거나 찍어보다가 훅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다 랩 같은 거 넣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훅이 맥도날드에서 나왔잖아 어? 맞아! 아니에요! 형이 집에서 보낸 영상 그거 잠깐 보고 오시죠 혜참 TV2 혜참 파티 혜우참 파티 혜우참 파티 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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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우참 파티 혜우참 파티 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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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률 혜우 혜우참 파티 혜우 콧가루 혜우 향기부르면서 신났죠 itung은 재밌어 fte 느낌이 어찌되서 형처럼 부르면서 신났죠. 재밌어. 비트가 쩌더라고요. 템랩스도 만든 거 어처구니 없이 만들었잖아요. 템랩스는 어떻게 만들었죠? 만들자는 얘기가 왜 나오지? 템랩스 선공연이 유행어인데 노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형이 락을 원하셨잖아요. 그래서 작업실에서 락으로 밑불을 쳤는데 약간 천재적인 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데 좋은데 하다가 선국이 형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멜로디를 불러달라고 근데 선국이 형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잖아요. 하면서 들어보시면 선국이 형이 형 말을 하는 거예요. 집에 호적 판다고 하면 갑자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살렸지? 그걸 이제 저희가 에디팅을 했죠. 잘라서 그렇게 해서 부르의 명곡에 나왔어. 사실 한 10분 만에 나온 거죠. 그치. 솔직히 솔직히 해창파티 얼마만에 나왔어? 해창파티도 비슷하게 왜냐면 그것도 핸드폰으로 녹음파일 받아서 맞아. 솔직히 말해서 빡빡이야 씨는 빡빡이야 씨 거기서 부르고 나 머리는 없지만 근육은 있지 머리를 밀어봐 단단해질 거야 머리를 밀어봐 깨끗해질 거야 신음소리 금지 신음소리 금지 몸을 기원해 아, 가장 겸 왜 왜 왜 왜 하면서 부르실까요?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마마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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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BOO STAIR Where have you been, Englishman? Thank you, recording Oh sorry Are you guys ready? Yep Can you shut the phone up everybody? I'm ready ooooo hee That's a racist 부스터를 한 모금 들이키고 유독진의 심장을 부여잡고 우리는 쇠질을 하지 우리는 펌핑을 하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 끝! 썩! 정리제! 퍼펙트 와 질렸어 근데 그게 좀 비화가 있죠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가사를 처음에 해보자 해서 보드에다가 하나씩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개소리 막 하자 지워 막 하고 사실은 그것도 한 5분만에 한 거였어 맞아 솔직히 말해서 맞아 마치게 마치게 해서 5분만에 한 거였어 그래서 결론은 해창파티는 애들이 녹음한 것까지 하면 한 30분만에 나왔고 그치 텐랩스는 이제 한 15분? 그치 성국인이 5분동안 녹음했으니까 근데 좋잖아요 좋게 나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해창파티가 이렇게 해창파티랑 텐랩스가 만들어줬고 또 이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음악이랑 또 섭외를 담당했으면 피클을 해서는 기획과 전반적인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해가지고 다 같아서 해주셨거든 그것도 어마어마하다고 회의하는 거 한번 보자고 렛츠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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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로 down 와 대박이다 천천히 천천히 벤을을을의 손끝 벤을의 상태부터 멋있다 멋있어 이렇게 좋아 10개 못하면 오징어서 타버릴 거야 정말부 아 아 모서 ines 와, 전화에 대해 어떻게 되실까요? 오늘 여러분. 뭐 있어. 네, 이렇게. 어때요? 오늘 뭐 좀. 여러분들, 슈팅이 어떻게 됐어요? 잘해요. 이 과연. 오늘 방에 저희끼리 이야기를. 그 대표님과 같은 일 이야기를 해보고. 괜찮으세요? 아 진짜 여러분 한 6시간 걸렸나요 지금?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콜라보죠? 콜라본데 저희도 이렇게 대형 유튜버 아 뭘 또 그래? 자 일단 사실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는 중인데 진짜 딱 그거에 들어맞는 텐션 높은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컨텐츠가 아니었나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펠창TV 진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추후에 이제 근정상회담 근정상회담 글로벌하게 토크를 하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조화샵 오늘은 여기 끝이 그럼 안녕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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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